예 결과적으로 이전에 5개의 커밋이 지금 현재 3개로 줄어들었죠 2개를 압축시켜서 다른 커밋에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2개의 커밋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죠 2개를 합쳐서 하나 만들고 2개를 합쳐서 하나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 마지막 하나는 그대로 두고 그죠 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게 요 그림입니다 5개 있던 것을 얘는 그대로 있고 제일 마지막에 커밋했던 것은 그대로 두고 뒤에 그 전에 4개를 2개씩 2개씩 묶어서 하나씩 하나에 2개를 하나 2개를 하나 해서 2개의 커밋으로 4개를 2개를 줄인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리베이스 중에 하나의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다른 방식은 stop to amend the commit stop to amend the commit 커밋을 수증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베이스 imaster 또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 요런거죠 create about begin creating bio page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여기서 두번째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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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edit 하겠다는 겁니다 커밋을 수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커밋 두개를 하나로 합친 거였는데 이제는 커밋 하나를 그 내용에 커밋 하나에 있는 파일들의 내용을 내가 고쳐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전에 했던 것 이전에 했던 것은 어 그러니까 combine to commit to commit into one 두개의 커밋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거에요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amend amend 라고 그럴까요 amend a commit 인데 amend a commit 이라는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change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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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어 커밋 Listening 이미 커밋된 커밋된 파일의 컨텐츠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거 그리고 역사 고치기 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수정 역사 동북공정 같은 거에요 자 그런걸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자 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 리베이스 아이 마스트 그대로 입니다 현재 어버웃은 마스트에 베이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베이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리베이스 해보겠다는 겁니다 있는 자리 그대로 해서 그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리베이스 크런트 브랜션 해서 인텍티브 입니다 예스 리베이스 하면은 또 창이 하나 딴 나타나요 새로운 창이 여기 나타났죠 두번째 거 있잖아 예 두번째 것을 이렇게 에디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에디트 한 다음에 스타트 리베이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밑에 크리에이터 어버 페이지 하고 여기서 딱 멈춰요 여기서 멈춰서 이 상태 이 커밋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고쳐서 새로 커밋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위에 있는 커밋을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한지 가능하긴 할까요 이게 과연 왜냐니까 이거 파일을 고치게 되면은 이 파일의 내용과 다음에 이어지는 파일 커밋의 내용이 서로 갈등 컴플릭트가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스타트 리베이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또 창이 하나 딱 열릴 거예요 어디 있나요 에더 보시면 이제 현재 에더 html 페이지 퍼 퍼스널 바이오 두번째 잖아요 여기서 동그라미가 딱 와서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디스크밋 이즈 커밋 이즈 커런트리 체크 아웃 된 상황이에요 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매일이 html 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할 거에요 이전에 매일이 html 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매일이 html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이 추가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 얘에서 하고 있는 얘 얘가 그 다음 커밋 얘에 있는 내용과 서로 상충되면 안 돼요 상충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역사를 고치더라도 고친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수 삭분과 서로 마찰 모순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uncommitted change1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대로 커밋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멘드로 커밋을 하는 겁니다 기 커밋 어멘드 이렇게 할 거에요 its status add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보죠 그래서 add 그냥 통째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니죠 메세지를 새로운 메세지를 할 것이 아니라 메세지는 그냥 메세지를 그대로 쓰고 그냥 그냥 커밋 해볼까요 메세지를 이거는 마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터미널로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따라가서 이렇게 git add about 하고 됐죠 그 다음에 git 커밋 하는데 어멘드로 커밋 하는 겁니다 그냥 커밋이 아니라 어멘드 수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수정해서 어멘드 커밋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add html 페이지 퍼 퍼스널 바이오 새로운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메세지가 begin 크리에이팅 바이오 페이지 요 내용으로 바꿔줄게요 교재랑 똑같이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 파일을 닫으면 됩니다 자 닫으면은 다음 단계로 자 됐죠 크리에이트모드에서 어멘드 밀 html 크리에이트모드에서 미 html 해서 쭉 진행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베이스 남아 있는 거 begin 크리에이팅 바이오 페이지 이로 왔을 때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요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바웃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바웃 두 개는 그대로 있고 중간에 빠져나와서 새로 이렇게 지금 커밋 여기에 체크아웃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는 우리 여기 있던 거잖아요 얘와 얘 사이에 있던 거잖아요 얘가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그죠 다시 얘를 이 사이에 끼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끼워 넣어주는 명령어가 바로 리베이스 컨티뉴 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길 리베이스 컨티뉴 지금 밑에 보시면 요렇게 3분의 2라고 되어 있어요 리베이스 아이에서 3개의 커밋 중에서 2개를 처리했고 하나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게 요 표시에요 현재 리베이스 중이고 인텍티브 모드이고 현재 커밋에 체크아웃 돼 있다는 게 브랜치가 아니라 이 표시 이해되시나요 그냥 리베이스 컨티뉴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중간에 얘가 중간으로 딱 끼어 들어왔죠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안전한 sayin게 안전한? 아름다운? 안방지 않나요? 안전하게